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하하 진짜 못해 애니안TV 안녕하세요 친구들 애니안TV의 애니하니에요 제가 얼마전에 허팝님의 영상에서 대왕 황금이머빵을 봤는데요 이게 대전에 있대요 그래서 저는 대전에 살고 있어서 진짜로 대전에 대왕 황금이머빵이 있는지 우리 태민이와 태윤이와 함께 먹으러 왔어요 그럼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까요 진짜로 여기있다는데요 가봅시다 정말 황금이머빵 이게 황금이머빵이다 엄청나게 큰 황금이머빵이 있어요 뜨거워 아따아따 이거 보세요 우와 진짜 크다 우와 여기 왕이라고 써있네요 왕 우와 이게 이 초대형 잉어빵은 네가지 맛이에요 피자 팥 그리고 슈크림 그리고 마지막으로 꼬리 부분엔 초코맛 우와 어떤 맛일지 진짜 궁금한데요 견과류까지 전과류까지 뿌려져있네요 자 이렇게 반죽을 덮어서 마무리 야 밑에는 지금 불이 활활 노릇노릇 이 초대형 잉어빵을 구워주고 있어요 우와 진짜 엄청나게 큰데요 크기는 무려 60cm가 넘고 무게는 2kg가 넘는 일반 잉어빵의 30배나 된대요 왕이라고도 써져있는 이 대왕 잉어빵 세민아 세민아 대왕 잉어빵 오는 거 어때? 세민아 정말 커? 응 세윤이도 큰거 같아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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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말씀대로 이 초대형 잉어빵 이 잉어킹 정말 재밌어 보이는데요 맛도 정말 궁금하네요 집에가서 먹어보기 전에 한번 더 어떻게 만드는지 볼까요? 맛있어 맛있어서 혀가 나올거 같아 나왔다 먹고싶다 먹고싶다 나도 먹고싶다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하다 자 이제 드디어 집으로 잉어빵을 가져가서 먹을 시간입니다 자 대왕 황금 잉어빵을 받았습니다 우후 진짜 크다 제 속바닥에 이만하면 박스가 엄청 크죠 자 얼른 집에가서 먹어보도록 합시다 고고고 2kg짜리 조세용 잉어빵 자 엽니다 하나 둘 셋 짜잔 오우 진짜 크다 먹고싶다 맛있어 대단한 엄청나게 큰 칼도 들어있었어요 여기 잘라먹어야 돼 이렇게 우와 진짜 크지 진짜 크지 진짜 크지 자 꼬리내었 가지고 여기도 뭐가 있는거 같아 색깔이 다르지 색깔이 다르지 이거 너무 크다 근데 야 이거 피자맛이에요 피자맛 이야 피자맛 우리 여기 꼬리 부분부터 일단 먹어보도록 할까요 자 왕꼬리 하나씩 태윤이 태민이 태윤이에게 왕꼬리 엄청 크다 엄청 크다 먹어봐 뭐야 맛이 어때 엄청 크다 엄청 크다 엄청 크다 먹어볼까 먹어보자 이제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주세요 얼마나 100점 100점 100점이에요 태윤이도 이야 엄마도 한입 주세요 아 아 왜요 맛있어서 안 주는 거예요 지금 아 아 아 아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어때요 엄청 커요 네 엄청 커요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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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얼굴 한번 뜯어먹을 사람 얼굴 뜯어봐 자 너무 크다 이 얼굴을 한번 뜯어먹게 해줄게 자 태윤이가 정말 얌얌첩점 맛있게 먹고 있네요 태윤아 너 표정이 왜 그래 자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오늘은 정말로 대전에 제일 세상에서 큰 잉어빵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사와서 먹어봤는데요 정말 배부르더라구요 이걸 다 먹었냐 아니요 다 먹지도 못하고 반이나 나왔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